안녕하세요. 공두님들, LPD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룩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161cm에 70kg이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단! 첫 번째 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코트를 활용한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반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기장감이 되게 딱 적당하면서 품이 되게 벙벙한 스타일이거든요. 단추를 잠갔을 때 두 줄이 보이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보통은 이렇게 폴라나 이런 거에만 걸쳐주셔도 너무 예쁜데 안쪽에 저는 일부러 조끼를 입어줬거든요. 목이 짧은 분들도 목이 굉장히 폴라를 입어도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레지어가 보이는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트를 벗었을 때도 너무 예쁜 룩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치마 같은 경우는 체크로 준비를 해봤는데 도톰한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뒷밴딩이 있어서 정말 정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신 그런 치마입니다. 체크 치마인데 체크가 크지 않고 잔잔한 데다가 이렇게 주름이 쫙 잡혀있어서 테니스 치마처럼 입혀지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고 밑에는 일부러 이런 워머삭스를 신어줬어요. 베레모랑 같은 컬러로 착용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편안해서 운동화 뺨치는 로퍼 어글리 로퍼를 심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짜잔! 이번 코디는 허리가 얄쌍하고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이 입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코디예요. 일단 위에는 약간 기모 천으로 되어 있는 볼레로가 좀 그래도 얇은 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을, 겨울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시기 좋고요. 이 볼레론 가격도 저렴한데 닫아서 입어주셔도 예쁜데 오픈해서 입어주시면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을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나시 착용해줬고 그리고 바지는 저희 베스트셀러 그냥 기본 와이드 팬츠인데 이런 밝은 컬러들이 잘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밑단을 롤업해서 입어줬거든요. 그냥 와이드하게 툭 떨어져도 예쁜데 발목을 좀 드러내줘야 날씬해 보여서 그리고 빅사이즈 벨트 착용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양말이랑 기본 구두를 신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기존에 있던 구두를 활용해주실 수가 있고요. 가방은 가벼운 거 숄더백으로 살짝 매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뒤에 직계핀으로 꽂아주시면 깔끔한데 약간 댄디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이번 룩은 캐주얼함수 러블리한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곰돌이 기모 맨투맨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그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쁘고 이 맨투맨 입었을 때 핏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되게 따스워요. 기장감도 엉덩이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감? 밑에는 저희 베스트셀러 가죽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가을부터 꾸준히 잘 입어진 아이고 가죽 치마가 가격이 좀 있는데 저렴한 가죽 치마 찾으신다면 히뚜루마뜨 입기 좋은 이 치마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맨투맨 안에 가려서 입어줘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다가 저는 발목 중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매치를 해줬고요. 청구분동화를 짜잔 신어줬습니다. 되게 평범한 룩인데 악세를 좀 많이 더해주니까 조금 더 러블리함이 살아나는 이 룩의 활용점장은 바로 이 리본입니다. 요즘에 저 리본 이렇게 뒤에 묶는 거에 너무 빠졌잖아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짜잔! 이번 룩은 출도녀에 나올 것 같은 오피스룩이랄까? 일단 코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혼흥률도 좋고 안쪽에 누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두터운 그런 코트예요. 이런 코트 중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핏도 딱 기쁘고 좀 디테일한 것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팔도 오버핏이어서 너무 낑기지 않는 그런 코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쪽에는 목이 축 처지면서 이거 자체가 포인트가 되면서 목이 짧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티셔츠예요.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얇은데 따뜻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슬랙스인데 여기에다 입어도 너무 예쁜. 약간 카키빛 도는 그레이 컬러 너무 고급져요. 어디에나 입어도 살떡같이 잘 어울리고 면도 좋고 되게 편안한 그런 슬랙스입니다. 이렇게 입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캐주얼함을 더하기 위해서 백팩을 메줬어요. 여기에 앵클 신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짜잔! 이번 룩은 되게 귀요미! 러블리한 룩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라카라 맨투맨이거든요. 근데 얘가 집업이 있는 거야 또. 닫아서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 오픈 조금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안에 레이어드 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오픈해가지고 입어줄 수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쪽에 기모도 낭낭하게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한데 약간 크롭 기장이라서 입었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야. 시마! 여기 리본 끈이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벨트처럼 딱 묶어주시면은 허리 부분에 포인트도 되고 나의 러블리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미니 스커트랑 좀 짧으면 어떡하지 고민하실 텐데 안쪽에 이렇게 바지가 다 있어요. 바지가 내장돼 있는 점. 여기에다가 저는 블랙이 여기 블랙 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으로 좀 포인트를 주려고 블랙 가죽 가방에 그다음에 산 사람들 모두가 극찬하는 웨스턴 부츠거든요. 종아리 40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진 그런 부츠. 겨울에도 러블리한 느낌을 내시면서 코디를 하실 수 있어요. 이번 룩은 겨울에도 샤스커트를 활용한 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가운데 버튼이 금장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한데 화려한 느낌. 그다음에 신축성도 되게 좋고 짜임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웬만치 모든 분들에게 다 잘 맞지 않을까. 가슴 벌어짐도 없고 오픈해서 입어주셔도 입기 편한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샤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주름이 배 부분까지 살짝 내려와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해 보이지 않는 샤스커트. 저는 이번에도 리본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이 리본 가방 그다음에 머리 뒤에 그다음에 신발에도 리본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예쁘고 마지막으로 이 샤스커트의 우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진주, 진주, 또 진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보온성을 완전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일단 안쪽에 원피스는 약간 날다람쥐 핏이거든요. 팔팔 사이즈일 때도 입었던 원피스인데 하나 장만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고 좀 힙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원피스라 추천을 드리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게 트럼펫 스타일로 끝에가 떨어지잖아요. 안쪽에 꼭 속바지나 반바지 같이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양털 조끼 이 원피스랑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리버시블로 입을 수가 있어요. 안쪽은 이 세무 스웨이드 재질에 이렇게 양털 주머니가 있고 바깥쪽은 이렇게 주머니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깔끔한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다고 양말도 귀요뽀짝한 느낌을 내주기 완전 딱인 골지 양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벌리는 형태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 슬리퍼에 그다음에 양털 버킷 탭까지 착착해주시고 귀여움을 더해줄 복절이를 매주시면 너무 사랑스러운 따뜻한 보온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총 7벌의 데일리 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다 마음에 들어서 못 고르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도 뚱뚱하다고 기죽지 말고 제발 예쁜 옷 입고 맘껏 행복해집시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